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찾기 참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주민등록 번호에 왼쪽에서 8번째 해당한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 라고 성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믿으라고 입력.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텍스트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여덟 번째 시작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주민등록 번호에 1부터 4까지 숫자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추주 함수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라면 여, 3이면 남, 4는 여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들을 나열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인덱스 넘버,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1부터 4에 해당한 값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급은 9200에 대해서 오른쪽 등급표를 참조하셔서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9200의 데이터를 가지고 등급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는데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VLOOKUP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H3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등급표에 가서 등급표는 K7부터 L10 영역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생략하시거나 True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판매량과 아래쪽에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할인가, 의류 코드에 해당한 할인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 HLOOKUP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행에서 의류 코드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을 쓰면 되는데 현재 문제는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함수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부터 우리 값을 할인가를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 인덱스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을 우리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실제 값을 가져올 영역 B26부터 D27 영역에 가서 판매가와 할인가, 물론 할인가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할인가만 선택하면 그냥 행의 위치는 생략하셔도 되는 거고요. 판매가와 할인가를 지정하면 행의 위치를 두 번째입니다. 라고 2라고 넣어주시는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가격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인덱스함수는 어레이, 지금 범위 정한 표에 가서 그 다음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행은 우리는 범위 정한 파란색 영역에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 신표 열은 의류 코드에 해당한 거에 의류 코드가 MK-10이면 첫 번째, MK-10이면 두 번째, MK-104면 세 번째 라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매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치함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함수 삽입 가시고요. 찾을 값은 같은 판매 총액을 표시하고자 한 의류 코드를 가지고 두 번째, 가격표에 의류 코드가 작성된 영역에 가서 참조할 건데요.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세 번째 칸에 오셔서 매치 타입을 넣으시는데요. 참조한 데이터가 오름차순이면 0, 지금처럼 텍스트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0, 그 다음에 오름차순일 때는 1이고요. 오름차순일 때는 1, 정확하게 일치하는 텍스트는 0,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버튼 누릅니다. 그럼 MK-101의 할인가는 25,500원, MK-할인가는 27,620원, 해당된 할인가를 찾아왔고요. 다음 앞쪽이나 뒤쪽이나 판매량만 곱해 주시면 돼요. 판매량이 있는 C14을 선택하고 곱하기, 그리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결과에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지기와 지기표를 이용하여 지기별 수령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령액은 기본급 도하기, 그 다음에 지기수당 도하기, 가족수당입니다. 값을 찾아다가 도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인덱스 함수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인덱스와 매치까지 있다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인덱스만 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예제에서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의 답을 구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커서를 제24에 갖다 놓으시고 기본급을 찾을 건데요.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지기를 가지고 두 번째 참조하는 표에 가셔서 지기표에 가서 지기가 첫 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범위 정하셔서 지기수당까지 선택 f4 눌러서 절대 참조 지기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라고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첫 번째 행에 가서 지기를 찾고 우리는 기본급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어 주시고요. 정확하게 문자를 찾는 거라서 마지막 칸에 오셔서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면 지기에 해당한 기본급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맨 뒤에다가 더하기 지기수당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동일한 수식에 행의 위치만 hlookup을 컨트롤 c 눌러서 범위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맨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하시고 기본급이 아닌 지기수당으로 3으로 수정하시고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으로만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더하기 가족수당을 도하겠습니다. 라고 i14세를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기본급과 직위별 기본급과 직위수당을 도하고 바로 왼쪽에는 가족수당을 더해가지고 수령액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판 내용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찾기 참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기 참조 내용에서는 표 1에다가 표 1에다가 사원코드와 그 다음 사원코드 아래쪽에 있는 부서 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원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부서 코드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부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탐소가 필요하고요. 사원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원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값을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 찾을 값은 레프탐소을 통해서 구했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부서 코드에 가서 부서 코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원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부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학점 기준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평균을 찾고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가로딱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을 값은 조금 전에 average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table array는 학점 기준표입니다. 학점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할 때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서 평균을 찾고 세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추류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학점 기준표에서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요. a18세부터 a27세대는 1234의 일련번호를 표시하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1234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a18세대에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row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현재 행의 번호가 18번째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17이라고 입력하시면 숫자 1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현재 행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17을 한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B17세대에 갖다 놓으시고요. 7월 8월 9월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컬럼 colu mn 이란 함수가 있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엔터 눌렀을 때 현재 열의 번호는 2라고 표시가 되고요. 7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더하기 5를 하신 다음에 7월로 표시할 거니까 m%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7월 8월 9월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표 4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와 그 다음에 hlookup 함수를 통해서 부산에서 목표의 요금을 c버스 요금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주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 그 다음 행과 열에 교차하는데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는 지역 코드 표를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부산이면 세 번째 구요. 목표는 네 번째 입니다. 3행에 네 번째 열 해서 15,000원 이란 값이 구해지겠네요. 현재 표에 세 번째 행에 가서 네 번째 현재 표에서 목표는 출발지가 부산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가서 그 다음 도착지가 목표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교체하는 부분인 여기 15,000원의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할까요? H루컵부터 갈까요? H루컵 등어 입력하시고 H루컵 네 그 다음 부산에 대한 정보를 찾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부산이 있는 F28세 그 다음 참조하는 표 지역 코드 표에 가시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첫 행에 가서 부산을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 숫자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면 부산은 현재 표에 3이라는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목포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등어 다음에 인덱스 인덱스는 어레이 첫 번째 참조하는 표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드래그만 하시고요. 행의 위치는 출발지가 있는 부산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가 있는 열의 위치도 h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함수 삽입 그 다음 찾을 값은 우리가 지가 아닌 지일까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좀 가려졌는데 h28셀을 선택하시고 h28셀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지역 코드표에 가서 그 다음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작성하는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지금 제가 화면이 좀 확대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h28셀이 아니라 g28셀인데 h28셀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작성하실 수 있고요. f20 네 교재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 저랑 실습한 게 살짝 다르다 어떤 게 다를까 하고 봤더니요 부산하고 목포를 찾으실 데이터를 부산하고 목포를 찾으실 데이터를 저는 바로 왼쪽에 있는 출발지와 그 다음에 도착지를 사용했는데 교재에서는 출발지를 여기 부산이 있는 f20 셀을 이용해서 동일합니다. 부산이라는 글자를 넣어주는 거 f20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라는 데이터는 위쪽에 있는 j17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교재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는 왼쪽에 부산 목포를 참조한 거고요. 교재는 표에 가서 행해 부산 열의 목포 이렇게 계산이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하고 둘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여러분이 작성된 실습한 결과와 그 다음에 여러분 실습한 내용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